안녕하세요 아키의 소확행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먼저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 아키의 소확행 채널을 거의 1년 동안 제가 운영해 왔는데 이 채널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본 아키의 소확행의 운영을 포기하고 2개월 전부터 LHTV를 새롭게 개설해서 이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LHTV에는 아키의 소확행 채널의 성격인 집과 취미 등도 포함하고 특히 부동산과 재테크 그리고 삶과 인생 등의 내용을 보강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60개 이상의 영상이 있고 이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시면 본 아키의 소확행이 아니라 LHTV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까지 본 아키의 소확행 채널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왜 채널을 변경하게 되었는지와 관련된 몇 개의 LHTV 영상을 아래 더 보기에 링크해 두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거듭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